음, 아휴, 진짜 아휴. 여보세요? 아, 예, 서지태 형사입니다. 아하, 예, 형사님. 안녕하세요. 혹시 남편분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? 아침에 출근했죠. 그런데 무슨 일로. 아, 김윤철 씨가 할 말이 있다고 했는데 갑자기 사라졌습니다. 아, 저도 남편한테 한번 연락해 보겠습니다. 두 분은 여전히 서로 모르는 게 많네요. 미야, 알겠습니다. 이제 뒤로 더 돌려봐. 뒤로 더 돌려. 뒤로 더 돌려. 뒤로. 차적 조회해 봐, 차적. 네. 형사님. 선배님, 이거 대포차 같은데요?